2023년 12월 7일입니다 이번 같은 케이스는 원래 집어서 키웠는데 올해는 그냥 키운답니다 여기가 좀 추운 이치는 맞는 것 같아 여튼 올해는 잘 큽니다 이게 일액현상 물이 체내에 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1B현상은 이거 잘랐을 때 여기 물방울 나오는 걸 1B현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연현상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하나의 생리현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 일산비닐인데 여기 치마 내놨죠 그래요 많이 생각해요 방법은 맞아요 방법이에요 그러면 되고 하나 둘 셋 마디 마디가 잘 크냐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12월 7일 그러면 되고 이분 같은 케이스는 하우스 크죠 하우스 크고 이거는 이제 터널 비닐 터널 비닐을 넘어가는 거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자 누가 보면 다섯 마디 일곱 마디는 커야지 아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직은 더 흘러가 봐야 돼요 음 이거는 모종이죠 자 잎에 좀 상한 부분이 있죠 농도장이란 표현이 이걸 농도장이란 표현하면 되나 하여튼 체내 수분의 변화가 온 거니까 찬바람 맞아도 그렇고 약해에도 그렇고 고온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체내 농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도 안 되겠나 뭐 체내 수분이 빠졌다 뭐 같은 표현이니까 체내 수분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여튼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가스장에 카는데 가스장이 아닙니다 딱 봐도 이런 거 많잖아 이런 거 이런 거 화상 화상은 말 그대로 뜨거웠던 겁니다 똑같이 체내 수분 빠진 거지 찬바람은 그리 여튼 체내 수분 빠지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신초가 나가냐 안 나가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 보자 2468 마디 2468 마디 마디 체크하면 되고 자 이건 잘 크죠 이건 안 찝었어 안 찝었고 얼추 크고 있고 잎이 크다 작다는 습입니다 습에서 잎의 크기가 좀 더 결정이 됩니다 됐고 뭐 그렇게 안 중요하죠 저저저 아시 열매 달미는 그때부터 주첨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표현하는 거 이거 이거 좀 내놔요 지금 찬바람이 안 불었어 이렇게 지나가는데 찬바람이 불려나 요즘 날씨 보니까 찬바람 안 불 것 같아 지금은 다들 고온장애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 고온장애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짤록입니다 짤록도 하나의 고온장애야 뜨겁고 습이 빠진 상태 그리고 체내 수분이 순간적으로 확 빠져 보니까 고가 짤록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고온 현상이다 늘 표현하는 거 EC 지온이 너무 높아지면 화학성이 변하고 와서 pH랑 EC의 변화가 온다 그로 인해서 식물의 나쁜 작용이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30도 지온이 30도 이상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자 뭐 이것도 뭐 이건 그거보다 비닐으로 짜져가지고 그냥 덧방해놨는 거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, 둘, 셋, 두, 세 마디 야는 이제 물음이죠 흑성이랑 물음병은 다른 겁니다 흑성은 중간중간 줄기를 아예 끊어버리고 물음병은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좀 다르다고 보면 돼요 물음보다는 흑성이 더 무섭지 흑성은 아예 줄기를 꺾어버리니까 물주고 있는 중이고 자 체크하시고 이건 한낮에 뜨거운 분들은 이렇게 드러나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 굳이 너무 뜨겁게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억지로 그럼 되고 추우면 잎의 주름이라든지 잎의 어떤 2차 문제가 나타나 추우면 이게 온도장애입니다 고온은 뭐 타겠지 근데 추우면 이 주름이 더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신초 유무에도 문제가 온다 개인적으로 음 열선을 해요 방법이 없다 12월달은 열선을 하는 게 맞겠죠 이중터널도 생각을 하고 자 이건 노균입니다 노균도 무섭지만 그 다음 영역이 잿빛이 무서운 거에요 잿빛이 노균이 왔는 상태에서 잿빛이 갇혀오면 장애를 많이 받는다 이런 느낌 자 근데 알랄스피 이건 환경의 문제입니다 봄포 나가면 또 지나갑니다 됐고 하여튼 이런 걸 다 봐요 보면서 아 저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 내밭에 지금 현재 없지만 언제든지 내밭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됐고 지나가는 건 지나갑니다 재단 빨리 봄포가서 환경을 바꿔야 돼요 잘 켜죠 신났다 신났어 하 농도장애 농도장애 아 이시가 높죠 이시라는 건 식물에 식물이 약하냐 튼튼하다에 따라 크게 장애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기준점이 나눠집니다 아시 순치는 방법도 자기 밭에 맞게 하면 됩니다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밭에 맞는 조건을 찾으면 돼요 덮어놨고 항상 덮어놓은 분들은 하우스 안이 아니고 터널 아래 몇 동가 이걸 체크해야 돼요 터널 안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되고 아시 순치면 좀 주춤합니다 여기는 지금 집었다 풀었어 왜 풀어야 되냐 이거지 안 크니까 푸는 거지 식물이 자꾸 위축되니까 푸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잘 크면 뭐 집으면 키우면 되지 근데 잘 안 크면 풀어야 됩니다 왠지 뭔가 이상이 있잖아요 이상이 생과 사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 영역이지 어? 잘 크냐 안 크냐 그런 영역이지 이분은 초반에 하여튼 안 집어서 키운다 자 동수가 얼마 안 되면 안 집는 게 맞긴 맞아요 굳이 억지로 됐고 자 하여튼 그래요 이것도 다 방법입니다 방법이야 이것도 방법이고 살짝 살짝 공기 넣었다가 반비닐 했다가 홀딱 까면 됩니다 자 생장 속도 난 지금 10일 됐으면 몇 마디 나와야 될까 15일 됐으면 몇 마디 나와야 될까 이런 마디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됐고 자 여튼 이런 걸 계산해요 그리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이렇게 시들까 왜? 뭔 것 같아요 단자 무릎 마릎 뭔 것 같아요 흙입니다 흑 흑성병 흑성병이 제일 못됐어 여기를 그냥 끊어버리니까 이게 만약에 호박 대목이 왔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걔는 죽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항상 표현하지만 균충 생리장애는 좀 알아야 됩니다 생리장애 다른 말이 현상이에요 현상 어 복합이지 온도와 물 습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자연현상 근데 그게 식물을 무너뜨리냐 안 무너뜨리냐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여섯이네요 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부디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도움이 되면 작게나마 비로 좀 팔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